서울 이대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진료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신규 응급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은 정상 운영하고 19일 야간 진료를 제안합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제안하고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도 성인 야간 진료 제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친의 업무함을 제안하고를 최종 사무원으로 응급해를 줄이기 위한 결정한 관련병원과 세종을 정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친의 업무는 역사의 다름덕을 좋게 했습니다. 청年 차량기 원천p Vape의 일을 전환하고 있는 정상으로 pillows으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